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사를 전반적으로 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이딩 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가보죠. 일단은 저소녀를 안이 이렇게 써있구요. 저소녀가 겹치는 부분. 받아서 뒤에 노아와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붙여야 될 거거든요. 근데 소녀를 받으려고 봤더니 앞에 위드가 있어요. 그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사람을 받을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꿈으로 봤구요. 노아와 얘기하고 있다. 노아가 뒷부분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거고. 재미가 없을까요? is talking 이렇게 됩니다. 나는 좋아하길 바란다. 엠마가 좋아하길 바라요. 그걸 좋아하네요. 좋아하는 건? what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주어진 게 what이니까. what 내가 한 거 for her 그녀를 위해 됐나요? 네. 세 번째 갑시다. 우유를 더 부었어요. 그것이. 이것은 앞에 있는 말 전체를 다 받습니다. 콤마 찍고 앞에 있는 말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건 계속적 용법의 위치밖에 없겠죠. 위치. 만들어 볼까요? 3인칭 단수 취급. 아 그런데. 바거네요. made 목적어는 the red 구요. 뒤에 그 목적어에 대한 설명. 소프터를 이렇게 뒤로 붙입니다. 목적격 보호를 붙이는 거죠. 올리비아는 거질만 장이고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요. 떠라도. 그러면 무슨 말.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뭐든지. what ever 쓰고. we that 이거 할까요? say's 할까요? 저 거로 쓰리우는 거. say's 하면 될 거 같네요. 5번 가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how ever 이렇게 쓰고요. 붙여 쓰는 거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다. how ever hard 누가 노력하는 건가요? 주워 써 줘야 되는데. 나죠. 동사는 뭘 쓸까요? 끝났나요? 끝났나요? 아 근데 시제로 과거로 써야 되는데. 지금 couldn't이기 때문에. 내용이 과거라서. tried 이렇게 써. 6번 가겠습니다. 나는 그 예술가의 그 그 그림을 그린 방식. 이 그림을 그린 방식에 놀랐다. 방식.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좀. 방법을. 방법을. 방식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how 가 있죠? 한번 써볼까요? how는 the way랑 같은 거라서 둘 중에 하나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how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이 부분에서. 그림을 그린 건 예술가니까. the artist 그러고요. 그렸다. 이미 그린 게 과거인가요? painted 이렇게 했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나는 주말을 해변에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나는 파도타기를 즐겼다. 그곳에서. 장소를 꾸며두는 거. 그곳에서까지. where all로 가고요. 나는 즐겼다. enjoy. 그래서 ing밖에 없었죠? 바로 b번 가겠습니다. 에인슈타인은. 이즈.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더. most. famous. 그럼 되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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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most. 가 뒤에 써있네요. 그쵸. 그럼. 내가 가장 존경하면요. famous. 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건데. 과학자를 먼저 써야겠네요. 그러면은. 어. 더. scientist. 구요. 이거를. 사람을 후로 받으면 되는데. 제시문에 후가 없어요. 자. 생략하고. 후나후문 생략하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장 존경. I. admire. 이러면 되겠네요. the most. 가장은 뒤에 써있으니까. 지금 괄호로 묶은 부분이 영어에서 이 부분인거죠? 관계대명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나는 영화를 만든 것이 꿈이었던 한 남자를 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던 을 뒤로 붙일 거고요. 한 남자 먼저 쓰죠. 어. 네. 이제 수식어를 붙일 건데요. 그 남자의 꿈이 이거였던 거죠. 그 남자의 꿈. 후즈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후즈. 그 남자의 꿈. dream 이러고요. 꿈이 뭐였어? was. 수의 부정사 써서 영화를 만드는 것. makeup. makeup. 아. make films 인가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LED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그 LED 모니터를 만드는 을 회사에 뒤에 수식어로 붙일 거고요. 회사에서 일한다면 먼저 쓰겠습니다. 아. 컴팩. 이렇게. 자. 제수로 꾸며 줄까요? 그 회사는 붙일게요. 만들어요. makes. led monitors. 만드네요. 4번 보겠습니다. bm. 나는 책의 제목을 잃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제수로 받아서. 니가 어제 나한테 얘기했던. 니가. you. 얘기했던. told me. about. 니가 나한테 얘기했던 책이죠. 그 책에 대해서. 어제 쓸까요? 그쵸. bm. bm.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니가 직업에 대해 생각할 ... 이것가지를 뒤로 붙인다고 치면 때다. 먼저 글쎄요. now is the time. 이렇게 쓰고요. 그 때가 어땐지. 시간에 대한 완전한 문장을 붙여줄 거니까 when으로 쓰고. you. 니가. think 생각할 때인데요 아 생각해야 될 때네요 생각해야 될 때니까 should think 좀 좋네요 think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하나 비는데? think about 써야 되죠 about your career 6번 가겠습니다 공 앞에 있는 소녀들 이렇게 해서 그 소녀들을 꾸며 주면 되는데요 the verse 관계대명사를 받아 써려고 봤더니 제시된 단어의 관계대명사도 없고요 눈치챘나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까지 생략해서 뭐만 남겨나? 현재 진행형에서 능동의 분사만 남겨놓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어디서 있나요? in front of the airport 이 사이에 생략된 건 이 사이에 생략된 건 이 사이에 생략된 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생략된 건 그렇죠 관계대명사 후에다가 아 시작 과거였나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who work 복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함께 생략하면 진행형이나 수동태서 뒷부분에 분사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죠 수식으로 c번 가겠습니다 reason 하고요 이유인 y를 쓰세요 이로 가고요 그가 화난 이유죠 그럼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될까요 he is absent with me 이러면 되겠네요 자 대열 빼서 문장으로 장소로 꾸며주면 외열로 가고요 i used to play soccer with a friend then 있죠 이게 빠져나가면요 시간의 의미니까 when으로 갈까요 시간을 꾸며주면 when we went on a field thrill 입니다 Amy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 여기서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즉격 관계는 잘 이용해 주세요 그렇죠 쓸 수 있는 건 that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the only 이렇게 붙으면 that을 쓴다고 그랬죠 that is interested in politics 그리고요 5번 가겠습니다 친구인데요 친구의 ambition who's ambition ambition 이고요 친구의 야망은 뭐냐 is to win the championship 그는 나에게 그 방식을 설명했는데요 그 회사가 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벗었대요 그럼 방식이 겹치네요 그럼 회사가 돈을 번 방식을 설명했다 이러면 되죠 how나 the way 둘 중에 하나만 쓰기로 했으니까 저 위에 보기에 how를 이용하겠습니다 how his company makes money 이렇게 이렇게 2번 가겠습니다 이것은 캠핑 사이트고요 캠핑 사이트에서 뭐 한다고 하면 좋을까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시간을 보냈던 그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캠핑 사이트를 쓰고 장소 그 곳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냈다 그냥 쓰면 되겠네요 the last weekend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되겠죠 남자 얘기 나오고요 남자 남자 남자는 뭐하고 있나요 그렇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루밍 그냥 그냥 뭘로 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로 능동의 느낌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원래 관계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아 근데 문제에서요 관계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사를 이용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제대로 다 쓰겠습니다 관계사 주격으로 받아서 who 어 시재가 지금으로 볼까요 그냥 who is 그렇죠 그루밍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who is는 생략이 돼요 아까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건데 문제에서 관계사를 꼭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some meet 이러고요 이 남자는 is my dad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이 있고요 여성은 뭐하고 있냐면요 모자를 쓰고 있네요 지금 지금 다크모드로 문서를 바꿨기 때문에 모자 색깔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커플이라고 칩시다 보라색이래요 원래 색깔은 그러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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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이럴까요 who z hat 이러면 되겠죠 이제 couple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개가 나오고요 개가 어디 있나요 아 지금 그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녀가 여자 아이가 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아이는 나를 의미하는 거니까 관계된 명사 꼭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목적적 관계된 명사 위치를 살리고요 내가 안고 있는 i am holding 이러면 될까요 목적적 관계된 명사이니까 위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략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위치 대신에 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머 for writing 연습은 됐고요 뒤에 가서 리뷰 테스트 연습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테스트 넘어와서 연습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어 어 fast food 여기 tend가 동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주어 부분이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서 people을 주어로 만들면서 이 지금 슬래시로 제가 끄는 부분은 people을 수식하는 형태로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 슬래시를 끄는 부분 뒷부분에서는 주어가 비어있는 상태죠 주어가 비어있고 연결해줘요 people을 수격 관계사 관계 대명사겠죠 그럼 폴을 써야되는데 어 이거 보기에 후가 없네요 그럼 우리에겐 대시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에 에이미는 클래스메이트에요 내가 나의 더미트룸 그러니까 기숙사 방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윈트가 붙어있습니다 함께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클래스메이트의 내용이 들어오면 뒷부분에 문장의 뜻이 완성이 될 건데요 명사 하나만을 봤고요 사람이죠 그리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방법은 품 밖에 없습니다 4번 4번 후 안된다고 했죠 전치사 했을 때는 됐도 안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 빌딩이 있고요 몇 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several 엘리베이터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건 위치와 됐이지만 여기 보이죠 컴만 계속적 용법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 이럴 때는 됐은 인정 안된다고 했죠 4번 위치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샌토리니는요 섬인데요 내가 항상 가고 싶었던 그 섬입니다 가고 싶었던 그 섬 섬을 받으면 되니까요 조심해야 되는건 지금 go 뒤에 섬이 들어와야 되는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조심히 풀어야 됩니다 근데 go to the island 이렇게 비어있어야겠죠 이 점 자리에 어떻게 써야 된다 go to the island 이랬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island만 받으면 안되구요 to the island 까지 받아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되요 to which 그렇죠 근데 보기에 답이 없죠 to which가 그러면 그 섬에 그 장소에 까지 받아야 되는건 그렇죠 관계대명서와 전치사의 합성 합친거 관계부사 where를 써줍니다 장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줘야 됩니다 5번에 1번 2번 3번 4번 다 검토를 한번 해보죠 쭉 쭉 묶어서요 레이스에서 이기는 사람 전부 다 골드메달 받는다 그렇죠 후에 여러분 이번엔 보였어요 6번 틀린거를 고치라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어 I can't trust 하면서 여기서 끊어보면요 맨을 받아 연결해주면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맨을 받으면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문제 없습니다 I can't believe 하면서 what happened to me 이렇게 끊으면 what은 선행사 필요 없죠 그냥 what 나한테 일어난 일 문제 없습니다 3번 가장 키 큰 남자 사랑 death로 받았네요 내가 여태까지 만난 death는 뭐 여기서 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설정법이 아닌데 사람을 목적격으로 만든 whom 대신에 쓸 수 있죠 맞는 거 6번 4번 그는 가장 영리한 소녀 똑똑한 소녀 끊어볼까요 여기 I 부터 시작되는 거 끊어지는 거 느껴지죠 생략이 돼 있지만 I talked about other day 다른 날 내가 말을 했었던 그럼 여기 뭐가 생략돼 있는 거 관계대명사 whom who 대신 생략돼 있는 거 생략돼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about 뒤에 가 있으니까 전치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5번 네가 이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게 뭐가 됐든지 전부 너 30% 할인 받을 거야 그렇죠 what만 갖고는 안 되고요 whatever 써야지 말이 될 거 같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6번 아니요 7번 아이고 이건 다 바로 나오네요 1번이 잘못됐죠 왜 the way랑 how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써줍니다 나머지는 다 맞겠나요 대충 확인만 하고 갑시다 끊어보면 완전한 문장으로 시간을 꾸며 주는 거 이번 문제 없죠 a time을 when을 꾸며주고 그때 에 소금이 더 가치가 있었다 금보다 그 당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는 후즈를 여기서 끊어볼까요 그 소년의 합의는 taking picture다 됐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들에게 나 잔다고 말해라 되죠 이게 명령문이었습니다 뒷부분은 8번 no matter who를 하나로 줄이면 독격 관계대명사니까 독합으로 쓰면 forever 너무 당연한 거 1번 9번 가겠습니다 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레스토랑에 에어컨디션이 고장났고 으이 후주 갈까요 밑에 그것은 너무 거기는 아니 여기서 그것은 빈칭조죠 너무 거기 더워가지고 그렇게 더운게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너무 이제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콤마 찍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위치 5번이 다 10번 나는 세라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앞에는 다 똑같이 써있고요 뒤를 보면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세라를 뭘로 받아야 돼요? 사람이니까 Who로 받고 주격인가요? 예 주격으로 받고요 나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5번이 답인가요? 그쵸 6쪽 갑시다 11번 생략되는 거 있나 보래요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아닌가요? 예 앞에 전치사도 없고요 전치사죠 인원 뒤에 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생략이 12번 12번 Card을 Death로 받았고요 아 원래 주격은 생략이 안되는데 이렇게 생략된다 그쵸? Death이랑 R까지 지워서 메이드가 직접 Card를 수동으로 수식하게 만들면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Death과 R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 가능하다 13번 가겠습니다 이 소설은 내가 읽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다 거시란 말을 넣어 주려면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와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There is Anything 어 이건 거시란 뜻이 있네 Death로 받았네요 내가 널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오? 요거는 정답 요건 맞는 거 3번 어제 나는 뮤지엄을 방문해 아이고 뒷부분에서 컴마 찍고요 계속정용법으로 관계사를 썼는데 이렇게 계속정법을 쓸 때 Death은 인정 안된다고 그랬죠? 받은 게 뮤지엄이니까 위치로 써줘야 됩니다 4번 나의 Coworker 동료는요 함께 일하는 동료는 동료 다 아이고 전치사 있는데 그 동료 받아서 연결해 줄 때 관계대명사는 Death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서 사람을 쓸 수 있을 때는 원래대로 목적격인 Who만 인정합니다 그 남자의 자비 차를 파는 게 아닐까요? 그럼 요렇게 소유격으로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냥 연결은 안되고요 호주로 가야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보스턴은 도시인데요 그렇죠 이거 우리 요렇게 해서 그 도시에서 나의 father는 college를 다녔다 한 번에 전치사 의미까지 같이 붙여 할 수 있는 건 관계부다 그중에서도 장소니까 15번 갈게요 그 것을 쓰고 대수로 받았어요 자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괄하면서 관계사처럼 관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선행사 없이 것이라는 뜻을 직접 갖고 다니는 또 왓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녀에 대해서 좋아한 것은 이렇게 되죠 16번 가겠습니다 나의 favorite singer가 TV에 나올 때마다 그때면 언제나 언제든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다 매번 이런 얘기죠 우리 배움과 생각해 볼까요 때를 의미하는 when에다가 모든 의미를 그때는 언제든지 그렇다는 ever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북스토어를 자주 방문했는데 자 and it을 한 번에 줄여라 즉 이제 두 개의 문장이었던 거를 하나로 줄이는데 부연설명이 붙은 거니까요 계속 적용법을 붙일 거고요 그 북스토어를 받아야겠죠 자 이럴 때 계속 적용법에서는 그렇죠 관계사 역할은 인정 안 되니까 위치를 써줘야 됩니다 북스토어니까요 8번 가겠습니다 두 문장을 관계사 역할을 한 문장으로 써라 겹친다 찾아보죠 북스토어가 북스토어가 오늘 닫았고요 북스토어가 favorite time of bags 를 팝니다 그럼 북스토어에 겹치는 it을 북스토어 기준으로 뒤로 붙이겠습니다 더 스토어 북스토어가 아니군요 더 스토어 입니다 더 스토어 뒤에다 붙이니까 자 관계대명사가 죽격이니까 which tha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that is my favorite type of bags 하고요 몇 가지 다 붙이고요 is closed today 입니다 됐죠? 19번 가겠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취소되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이유 이유 겹치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통채로 다 날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그렇죠 y 를 이용할 거고요 써봅시다 he didn't say the within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까지 통으로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였냐면요 게임이 취소되었던 이유죠 게임 워즈 운드 이러면 되겠네요 와 이거 한번에 전취소까지 다 묶어보니까죠 20번 가겠습니다 나는 빌딩을 봤는데요 그 빌딩에 지붕이 콜랩스 붕괴하고 있어요 붕괴하고 붕괴한 무너진 지붕이 무너진 건물을 봤다 건물 뒤에 붙이겠네요 ISO 빌딩 하고요. 소유격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소주로 가고 루프 있고요. 폴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복합관계사를 이용하래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fast는 how랑 붙였을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how, ever, let's 이렇게 붙여 쓰고요. 원은 나니까 원인데 제가 가건가요? when으로 쓰겠습니다. 이래야 답이 되겠네요. 위로 올라가서 22번 풀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매번 때마다 when ever 먼저 쓰고 누구? 그녀는 she 만나다 meet 그녀의 친구 her friend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이고, 애쓰베먹었네요. meet her friends 23번 가죠? 생략이 안 되는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고요. 2번도 적격 관계사와 비동사 생략되고요. 3번은 안 되겠네요. 왜? 전치사가 있는데 생략을 해버리면 인이 바로 my father랑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경우 생략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건 안 돼요. 1번 목적격 관계되면서 꿈 생략되고요. 적격과 비동사 함께 생략돼서 그렇죠. served가 바로 desert desert 꿈해주는 거 가능합니다. 24번 가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할 일 것 what 쓰면 좋을 것 같았는데 what은 없고요. 대신에 anything 있습니다. 그럼 anything을 먼저 쓰고요. 이걸 that으로 받아서 꾸며주면 되죠. 어떤 건데요. 뭐든지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모든 게 뭐냐면 네가 나중에 후회할 일 주어는 you고요. will we grab 후회한다는 뜻이고 나중에 la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나는 베니스로 여행을 갔는데 그건 써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 부사를 쓰래요. 바로 가죠. 눈치챘죠. 그곳에서 where로 받고요. 누구 주어 다시 써줘야 됩니다. 누구 내가 where I 만났다. met 내 오랜 친구 my my old friend 쓰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멋있는 온 old friends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나 봐요. of mine 이렇게 됐죠? 26번 불러가죠. Have you found 발견했나요? 모자를 모자를 위치로 받았네요. 네가 잃어버렸던 그 모자 해시 유 로스트 뒤에서 빠져나가서 위치로 연결되어 있고요. 맞는 겁니다. 2번 Please call me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끊어서 어? 이것도? 예, 이것도 가능하네요. 3번 I want know I want 알고 싶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people 여기까지 좋아요. with who 안 되죠. 지사 뒤에서 사람 받을 때는 훈 받기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 Do you know the girl whom으로 받은 욕관이 좋은데 Tom is talking to Tom이 이야기하고 있는 the girl 그치 Talking to 뒤에 the girl이 들어와야 되는데 whom으로 연결해 준 거 딱 좋네요. 4번 되고요. 5번 Hitler 콤마 찍고 death으로 받았는데 우연 설명하는 계속적음법 이렇게 콤마 찍고 쓰는 관계대명사는 death 인정 안 되고요. 원래대로 써줘야 된다고 했죠. 원래 쓰는 건 뭐였어야 돼요? 히틀러 사람이니까 후 죽격이니까 후로 받았겠죠? 네. death은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27번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나는 만날 수 있다. 갑니다. 나는 고함에서 태어났고요. 방문할 거고요. 그곳은 나의 엉클이 살았다. 뭐가 비었는데요. live in이 비었네요. 인을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써줘야 돼요. 또는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써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쓰기 귀찮아서 이걸 한 번에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방소니까 왜얼로 줄여 써도 돼요. 어쨌든 b는 안 돼요. The girl is talking to Tom 뭐예요? 문장 그냥 두 개 붙어 보이잖아요. 어디하나 우리 억지로 끊어줍시다. 그 girl은 Tom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Tom이 나의 cousin 이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Who 그렇죠? Who is my cousin 이러면 Tom에 대한 불안설명이 이제 후를 기준으로 붙는 뎀이 되죠. 안됩니다. 이렇게 싹 다 붙어 보이면 안된다 그랬어요. Whatever I choose to do 내가 살려고 선택한 거 뭐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항상 나를 지원해 주신다. I want to eat in a restaurant 어떤 레스토랑에선 나는 먹지 않을 건데요. 어떤 레스토랑이냐면요. Who's 그 레스토랑에 소유격은 무조건 Who's 레스토랑에 스텝이 친절하지 않았나요? 답은 maybe 28번 보죠. 누구든지 간에 규칙을 깨는 사람 전부 다 누가 됐든 전부 다 벌을 받을 거다. 맞는 거 I want to leave in a place 어떤 장소에 살고 싶어요. 여기서 끊어보면 날씨가 나이스한 바로 그곳에 괜찮죠. 이게 완전한 문장을 붙었기 때문에 이게 부담 원래 어떻게 썼을까요? 뒤에 부분 다시 연습 The weather is nice and the place 이렇게 했죠. 원래는 이게 이제 통으로 앞에 겹치니까 inner place가 where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스틱 talked about her sister with whom 잘했죠. 그녀와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 with까지 잘랐고요. with 뒤에서 사람을 써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whom 받은 것도 완벽했습니다. Can I get back the umbrella Umbrella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소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제 빌렸던 어? 이것도 괜찮은데 Umbrella 사람 아니고 사물 위치 대신에 대 관계대명사 협찬도 없고 대소도 상관없죠. 생략도 됩니다. 로버트가 노브를 썼는데 컷만 찍고 아이고 이거 안 되죠. 컷만 찍고 노브를 받을 건데 계속 좀 뽑으면 안 된다고 했죠? 위치로 바꿔줘야 돼서 얘는 안 되고요. 4개입니다. 29번 보죠. That I want to do 이렇게 묶으면 내가 하고 싶었던 what 이렇게 해서 바로 그거 이렇게 해줘야 되죠? 지금 내가 하고 싶어 바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걸 뭘로 해줘야 돼요? 그 것의 의미를 갖는 그렇죠. 선행사 필요 없는 what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쫓을까요? 자 군중들은요 팔로우스 막 쫓아다녀요. The actress 여배우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다 다 괜찮은데요. 30번은 맞는 걸로 보고요. 31번 코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찾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싸운 그 이유 자 그 이유 때문에 그 플레이어들이 싸웠겠죠? 그러면 그 이유만 받아서는 연결이 안 되죠. 그 이유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싸웠을 테니까 때문에라는 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잘못됐는데 답이 두 개 돼요. for which를 쓰던가 이걸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why를 쓰던가 둘 다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On my way to Korea에 오는 도중에 한국엔 플라이트가 딜레이드 됐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컴마 찍고 됐 안 되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 다 받을 때 쓸 수 있는 건 위치로 받아야 돼. 그럼 앞에 있는 문장 점체 얘기를 받았어요. 나의 비행편이 딜레이드 된 바로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공항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강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배운 거 복습 한 번 해보면요. first가 오영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미 목적어가 하는 거는 목적적 뭐를 투부정사로 붙여주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티피컬한 오영식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first도 오영식 동사예요. 33번 바르샤가요. 바르샤르마 도시인데요. what? 이거 안 되죠. 그럼 더 시티를 받을 수가 없이 따로 놀잖아요. 도시를 받아볼까요? 위치나 대수로 해주고 생략도 돼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내가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그 도시고요. I would especially like to go to the 상그랄라 빌딩스 중에 빌딩스 중에 빌딩스 중에 하나래요. 상그라다 프리밀리아라는 곳이 그렇대요. 그건 후가 아니죠. 사람이 아닌데 뭘로 받아야 돼요? 위치. 여기서 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폰마치코스는 계속된 영법에서는 관계대명서 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 될 거 이렇게 해서 관계사 연습을 쭉 해봤고요. 이제 관계사 연습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